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허름한 자식 수십 년 전의 비디오를 돌려보는 정체별명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이야기들까지 1994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커트드의 야거라는 희대의 납치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는 경찰치 하지만 여섯 명의 피해자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으니 끝내 공기를 거부당한 마지막 진술까지 정보로부터의 완벽한 방관에 의해서 말이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린 과거의 비극들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말이죠 1년에 무려 70만 건 정말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납치 관련 사건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라도 줄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납치 전담 대행팀 조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일 어느새 도주해버린 납치범들과 이미 뒷처리가 끝나버린 현장까지 오늘도 그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작전 실패 상부로부터의 압박까지 정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만 같았던 납치 조직들과의 전쟁 그럼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겉에 대해 약어 납치 사건과 관련 루머가 퍼졌던 정치권 요인의 살인 사건이 말이죠 곧바로 탄문 수사에 들어가는 조디와 공격으로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소식으로 인정된 사회에 대한 지 conscious 이 동시의 결과도 혐의로는 공격으로 전화했다는 첫걸이 마음으로 엮진 것이라고 존재 아이 누구 이름이 Лизель 이 그녀는 제 이름이 우리의 러시아 Raja aire 그 81가 그가 러시아 러시아 어떤 레이저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과거 범행들에 대한 증거품들까지 그와 관련된 루머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지막 질술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희대의 납치범 커튼의 야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이야기들이 말이죠 지옥과도 같았던 과거의 사건들 하지만 그 악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납치사건의 진짜 배우들은 너무나도 건지했거든요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가슴에 남겨진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조디 그것은 바로 희생자들의 이니셜이라는 것 수십 년 전의 납치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프로파일링의 결과 조디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정체불명의 누군가 악당들에 대한 참교육을 선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증거자료들까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였던 조디 산속 한복판 컨테이너 선착장에서는 믿지 못할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물살을 타게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그곳에 남겨져 있던 운송정보와 의뢰자들 수많은 관련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납치조직 검거작전 하지만 조디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샌가 서장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의 사진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던 것 그리고 애써 잡아들인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까지 조디는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법은 더 이상 약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수포로 돌아가버린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 그녀는 그렇게 톰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를 함께한 동료이자 하나뿐인 절친 조디의 임무 진행에 가장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교력자 사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커트대의 약어 납치사건에 마지막 생존자였으니 악당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야 했던 작은 소녀 그녀는 국가와 법을 대신하여 악당들에 대한 참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본격적으로 마술을 드러내는 악당들 침착하게 반격에 성공하는 톰빗까지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톰비에게 달려가는 조디 그곳에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톰비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들마저 말이죠 무혐의로 풀려난 악당들에 대해 더욱 무서운 형벌을 준비하고 있던 톰비 그녀는 결국 현직 장관에게까지 향하게 되는데 외국 손님에게 소녀들을 넘기려는 그 순간 악당들을 급습하는 톰비와 현장으로 뛰쳐나가버린 조디까지 악당들은 끝내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톰비의 복수를 코앞에 두고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결국 톰비의 계획대로 참교육을 당하게 되는 현직 장관 하지만 악당들에 대한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톰비가 수립해놓은 모든 계획들을 쇼디가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 속 악당들에 대한 참교육을 그린 넷플릭스 범죄 스리너 내가 그 소녀들이다 였습니다 1년에 1년에만 무려 70만명이나 납치사건이 연루되다니 역시 세상에는 진짜 참교육이 필요한 악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차가워둔 잘해주세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